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8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대외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민족끼리를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꺼내서 이야기할 때도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 대남선전 매체의 이름이 우리민족끼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 합의한 사람이 김정일, 김대중 두 사람입니다 2000년 6월 15일 6.15 선언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반문명적입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민족끼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민족끼리만 손을 잡으면 된다 다른 민족은 볼 것 없다 하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동시에 여기서 민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북한에서 민족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만 민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민족 반역자로 모읍니다 북한식 해석으로 하면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뜻입니다 김일성이가 반역이니까 김일성과 남쪽의 민족 반역자 즉 김일성주의자와 손을 잡고 자주 통일하자 공산통일하자는 뜻이죠 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잘못 쓰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인종주의자로 찍혀버립니다 이게 이영훈 교수가 말하는 반일종족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를 한 번만 뒤집어버리면 그 말은 인종주의다 그리고 종족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개방체제의 한국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붙들고 좌우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합작, 좌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남북 이른바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줄여서 민족공조라고 해요 민족반역공조죠 그리고 민족반문명공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지 않는 방법이 딱 한 줄로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민족반역자 김일성 세력과 민족공조하자는 자도 민족반역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공조론, 우리민족끼리 이거는 결국은 나는 민족반역자다라는 대외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이른바 우리민족끼리가 오늘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 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사실은 애국자라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광훈, 김문수 두 분의 가슴에 애국자라는 훈장을 달아준 셈입니다 종교인의 탈로 쓴 폐륜하의 추악한 몰골 이런 식으로 전광훈 목사를 비판했는데요 집회에서 이자는 현 집권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자 주사파 50만 명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등의 망발을 죄치며 내란을 선동하였는가 하면 집회 도중에는 연단에 올라가 헝금하는 시간이다 주머니를 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추태도 부렸다 이거는 딱 보면 남한의 좌익세력이 하던 이야기를 권양꼬대로 북한이 가져갔습니다 주사파 50만 명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50만 명 빼고 4,950만 명이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광고 문안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사파 50만 명 척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참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란 선동이라는 말은 집권 민주당이 정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으로 그 평화로웠던 13 집회 주최한 사람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개업투쟁론자들 사이에서 정광훈, 김문수, 김진태 이런 사람을 공격하는 합작 일종의 민족, 이게 이제 민족공조죠 일종의 민족반역공조인데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예입니다 헝금을 강요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에 있던 한국의 좌파 언론이 발굴해가지고 낸 기사를 우리 민족끼리가 써먹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고 예배 시간의 끝에는 항상 헝금 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헝금을 했어요 무슨 강요를 했습니까? 헝금하지 않는 사람을 이 집회장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남한에서 좌익 세력들이 발굴한 논리, 억지를 고냥 우리 민족끼리가 그냥 써먹고 있다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이나 예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폐류나 역겨운 몸부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신앙인, 신앙의 자유를 말살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이상의 코미디가 없군요 종교 탄압국가 랭킹을 내면 무조건 최악의 탄압국가는 북한이 됩니다 북한, 북한 그런데 신앙인? 운눈하고 나왔습니다 이 매체는 또 복수 역적 폐당의 신현으로서 하고 있는 정광훈과 그에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전선 사회에 떠도는 혼란과 불안의 구름은 언제 가도 가쳐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민족결의가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온건한 사람들입니다 통역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공짜 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회를 하면 그 뒷마머리를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급 시민입니다 고등시민입니다 고등시민 그 고등시민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 이걸 우리 기독교 신도들에게 전파를 하면 아마 흥분해가지고 다음 집회에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즉 북한 노동산 정권이 우리 기독교를 한국 기독교를 자극을 해가지고 더욱더 힘쓰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매체는 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친일주구 김진태 김문수라는 기사를 쉽게 시작을 했는데 1편에서는 막말의 대가 김진태라는 부재로 김진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여기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죠 이게 뭐 전부 다 거짓말인데 다만 흥미 차원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나 하겠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넘긴 어느 한 종교인은 종교에는 종교의 영역이 있고 정치에는 정치의 영역이 있다 이 두 영역을 혼동하고 종교가 함부로 정치에 끼어들거나 정치가 종교의 탈을 쓰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거 꼭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이 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네요 북한이야말로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나눠가지고 서로 공존하도록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는 말살해버리고 가짜 종교, 가짜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배도 가짜입니다 거기 노동당원들이 신자로 위장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정광훈 씨를 주 타겟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올해 2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차지한 이자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을 우익보수집단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가전책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문재인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보수 뜰거지 단체들 끌고 모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며 반정부 집회라는 광대극에서 별의별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다 반보수 적폐청산과 사법검찰개혁은 촛불 민심이고 남조선 신앙인들의 희망이다 남조선 신앙인들과 각계각정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보수 적폐 세력들과 종교인의 탈을 쓴 깡패 무리들을 영영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여야 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지령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부작용이 많은데도 왜 이런 걸 쓰느냐 김정은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서이기도 하고 남한의 소수, 극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극소수 북한 노동당 추정 세력에게 더 열심히 정광훈, 김문수, 김진태를 반대하라는 지령입니다 옛날 같으면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일단 간첩 비슷하게 간주되었고 욕을 먹으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반공주의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매체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기조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거친 말로 정광훈 씨를 비판을 한 것은 그만큼 정광훈 씨가 두렵다 두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용감한 개는 짖지 않습니다 마구 짖는 개는 불안하기 때문에 짖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ям